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입행을 함께하는 탑뱅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이 은행에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때 그 항목들 중에서 포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부. 여러분이 포부를 작성할 때 기본적으로 어떤 기본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작성하면 좋을지 그것들을 생각해 봤는데 일단 여러분들은 포부를 작성할 때 어려운 것이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적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업무들이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업무들이 뭐가 있는지 일을 안 해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은행 업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행 업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리고 내가 이 업무들을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할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업무 그리고 고객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시장. 시장이 어떤지에 따라서 바뀔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포부를 작성하실 때 어떤 고객에게 어떤 상품을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 영업을 하고 여러분들이 일을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포부를 적으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적으려면 고객 업무 시장에 대한 이해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 위주로 해서 고객 업무 시장에 대한 분석을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자기소개서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은행의 경우에 KB에서 성취하고 싶은 분야와 KB에서 성취하고 싶은 분야 그리고 그것을 위해 준비한 경험, 노력, 서술 알아. 자, 어떤 부분을 성취하고 싶냐라고 말을 하는 게 이게 포부를 물어보는 거죠. 포부. 그리고 우리은행. 우리은행에서 목표하는 비전. 이게 다른 말로 포부죠. 그리고 비전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역량 세 가지. 신한은행. 신한은행을 지원한 이유. 이건 지원 동기. 이후에 이제 지원 동기 부분에서 보시면 되고 입행 후 회사에서 이루어지고 이루고 싶은 꿈을 기술해 주세요. 하나은행. 지원 동기와 입... 이건 지원 동기에서 살펴보시면 되고 입행 후 본인이 이루고 싶은 목표. 이게 포부죠. 농협은행. 입사 후 목표. 이게 포부죠. 자, 이제 포부에 대한 준비를 시작할 건데요. 기본적으로 은행 업무, 고객, 그리고 시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제 기업 RM. 그 중에서도 중소기업을 담당하면 중소 RM. RM이 뭐의 약자예요? Relation Manager. 관계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리고 이런 대출을 해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대출 심사역. 여기도 심사역이 있고. 이런 식으로 직무도 세분화가 된다고요. PB도 은퇴 예정 고객 전문 PB가 되고 싶다. 사회 초년생을 전문으로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외국인을 전문으로 하는 PB가 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자기만의 영역을 고객을 분석해서 쓸 수가 있을 거라고요. 자기의 장점과 연결해서. 그리고 이런 것과 연결된 자격증이 기본적으로 있고. 은행마다 차이는 있지만 이런 데에서 기본적인 업무를 알고 나서 ICT가 뭐하는 데인가요? 업무 절차를 조금 더 효율화, 간소화 하는 거죠. 기존에 이루어지던 업무를 조금 더 자동화하고. 그래서 이런 업무를 알아야 ICT, 핀테크 관련 업무도 할 수 있어요. IT 직군의 지원자들 경우도 이런 업무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적을 때 무조건 본부 부서, 무조건 ICT 이런 것에 대해서 적기보다는 이런 업무를 경험하고 이런 업무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업무를 이제 ICT 부서에서 향후에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하고 싶다라던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험을 하고 준법지원부, 상품개발부, 퇴직연금부, WM사업부, 트레이딩부 이런 데서 일을 하고 싶다던가 외환 업무, 중소기업의 외환 업무, 파생상품 이런 업무를 알아야지 트레이딩부에서 일할 때도 앞으로 향후 추세, 수요가 예측이 되고 할 거잖아요. 만약에 파생상품이다. 파생상품은 뭔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수출입 기업이 있어요. 그런데 수출 기업은 만약에 수출을 하고 미국에 수출을 했어요. 수출을 하고 나면 나중에 달러를 결제 받겠죠. 달러를 결제 받는데 달러를 원화로 바꿔야 돼요. 달러를 원화로 바꿀 때 환율이 높아야 좋아요, 낮아야 좋아요. 수출 기업은 받은 달러를 높은 환율에 환전을 해야 원화가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달러 환율이 높은 게 좋아요. 그런데 지금은 환율이 높은데 환율이 낮아질 것 같아요. 이렇게 환율이 낮아질 것 같을 때에 이런 파생상품을 쓰는 거죠. 선물환 이런 거. 그럼 지금의 환율로 나중에 달러대금 결제 받고 나서 달러가 근데 떨어졌어도 지금 이 선물환이라는 파생상품을 통해서 나중에 대금 받고 나서 높은 환율로 환전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걸 알아야, 환율의 흐름을 알아야 이런 기업들을 상대해 보면서 환율의 흐름과 기업들의 니즈를 알아야 트레이딩 부에서 일하면서 자기가 향후 달러나 이런 것들의 수요를 예측을 해서 트레이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경험을 쌓아서 가겠다. 이렇게 써야 된다고요. WM 사업부에서도 전반적인 금융 펀드나 이런 투자 상품에 대한 전략을 구성하기에 앞서서 먼저 고객들을 만나면서 연령대별로 어떤 고객들이 어떤 니즈가 있는지를 업무를 하면서 파악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WM 하러 가셔야겠죠. IRP도 퇴직 IRP,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곳인데 마치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연금이 사람들의 연금을 관리하는 것처럼 그 은행 소규모 은행 안에서는 WM 사업부라는 곳 안에서 퇴직연금을 관리를 하는데 그런데 그 안에서 일을 할 때 어떤 지식이 필요하겠어요? 그 사람들의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을 운용하는 거고 퇴직연금부는 사람들이 회사를 퇴직할 때 받는 그 퇴직금에 대해서 그것을 관리를 해주는 곳이니까 기본적으로 투자 상품에 대한 이해와 기업에 대한 이해가 선행이 돼야겠죠. 그래서 퇴직연금이라던가 이런 데서 경험을 쌓고 퇴직연금에 간다던가 아니면 상담 창구에서 전세대출이든 주택담보대출이든 기본 두 가지 틀로 나누어집니다. 은행 상품과 나라에서 제공하는 상품 나라에서 제공하는 대출 상품들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디딤돌 전세자금 대출 이런 것들은 뭐예요? 무주택 서민을 위해서 지원하는 고정금리 정책적인 상품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직접 해본 다음에 주택기금, 주택기금이라는 건 주택에 대해서 대출을 해주는데 나라에서 해주는 정책자금들에 대한 집행을 하는 곳이에요. 이런 곳에 가서 일을 해보고 싶다거나 이런 식으로 자소서를 적을 때 포부를 적을 때 1차적으로는 이런 포부 2차적으로는 이런 포부를 구체적으로 적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뭘 준비했니?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뭘 준비했니? 라고 물어보면 그거에 맞춰서 이런 걸 준비해놨다가 이런 걸 준비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은행 업무 중에 여러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실만한 것들 몇 가지 이제 뒤에서 언급을 해드리고 은행 업무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에서 기업 창고에서 하는 신용장은 뭐냐? 그럼 신용장이라는 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드리면 수입업자가 있고 수출업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모레퍼시픽이라고 하고요. 수입은 중국 어딘가라고 할게요. 중국에서 한국 화장품에 대한 니즈가 많으니까 뭐 사드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수출업자가 수입업자한테 물건 먼저 줬어요. 아모레가. 근데 우리는 사드 때문에 니네한테 돈 못 주겠다. 물건은 받아놓고. 그럼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반대로 얘가 먼저 돈을 줬어요. 근데 제가 물건 안 보낼래 이랬어요. 그럼 얘 문제가 생기죠. 물건 계약 시점과 대금과 물건을 주고받는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실내가 쌓이기 전에는 돈 먼저 주거나 물건 먼저 줄 수가 없어요. 이럴 때 은행의 신용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계약을 체결하고 수입업자가 먼저 자신의 거래은행에 신용장 개설 요청을 하면 여기서 수출업자의 거래은행에 야! 신용장 개설돼서 이야기를 해주고 수출업자는 이제 이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물품을 배에 실습니다. 그럼 물품 배에 실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출업자의 가공지 수출업자의 배에 실을 때 수출업자의 가공지